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얼마전에 부잘한 그 이제 개체수 늘리려고 가지를 자르다가 상처 났던거 시간이 많이 지났구요 이 요거 보다 요거 보다 낮은 높이였을 땐데 많이 자라서 분갈이도 하려하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열어 보려구요 이를 풀러 보면 상처가 잘 아물었을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조금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해 보려고 제가 해보려다가 오히려 여러 조각으로 부러뜨린 것 같아요 이 칼도 안되고 가위도 안되고 막 이러다가 부러졌어요 여기 여기 다 부러져 가지고 다시 물 삼목을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얘를 잘 온전하게 해서 분갈이 하려 했는데 이거의 새끼는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여는 더 훨씬 커졌거든요 이 높이 보다 낮을 때 했던 건데 영상 올린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가위로 잘리려고 해도 잘 안되고 칼로도 안되고 막 이래 가지고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부러트렸습니다 감사합니다